보카 2-15 오늘 조금 어려웠나요? 동물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2-15, 2-15, 2-15 문장 여기있고 자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펭귀인 P A N I E N G U I N 어 그렇죠 펭귀인인가봐 펭귀인 오케이 훌륭합니다 펭귀인 어려운데 동물 이름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동물은 우리만의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들은 외래어로써 그냥 우리나라 이름이나 영어 이름이나 소리가 똑같죠? 거의 똑같죠 계속해서 Snake Snake S N A A K E S N A K E 그렇죠 얘는 우리나라 이름과 영어 이름이 다르죠 계속해서 FROB F R O G 그렇죠 계속해서 코알라 K E A R R 이렇게 하면 코아라인데 코아라 코아을라잖아 코아을라 소리 나름대로 코 아을라 코알라 consiste 코아라를 넘나 코아라 l a r b e a r OK 향해서 sheep s h e e p 굿 걍글루 k a l g l r r a r o o 왜지 소리 나는 대로 칸.. 가.. 루.. 칸가루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우.. 그렇죠 코알라.. 코알룰라가 아니고 코알룰라의 을.. 을 소리 엘 소리 오우! 어려운데 잘했어요 오늘 문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저희 고카 2의 15 오우.. 룩 이치 판다 룩 이치 판다 룩 이치 판다 오케이 그래서 판다가 몇 마리니까 한 마리 한 마리니까 문장 속에 쓸 때는 이름씨 이렇게 어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판다가 여러 마리 면 뭐라고 바뀌어야 될까? 룩 한 다음에 데이 오우 그렇지 데이 알 알 판다지 그렇지 오우 소이 뭘 배웠는지 잘 기억하는군요 데이 아편더 소우 한 번에 머뭇거림도 없이 오우 소이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게 한다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룩 이치 어.. 고트 룩 이치 어 고트 룩 이치 어 고트 룩 이치 어 고트 만약에 이 대답 이 대답 이건 없다 치고 다른 문장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음 될까? 룩 이치 그쵸 왓 이치 어 고트 왓 이치 어 고트 그쵸 뭐라고 묻고 왓 이치 어 고트 왓 이치 어 고트 왓 이치 어 고트 이게 전부다 동물이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왓 더 두 전부다 동물이잖아 그치 동물 그치 그니까 그거 뭐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슨 동물이냐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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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is it?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이건 동물들이 나오니까 one animal is it? it's a goat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다 어디서 선생님이랑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서 써먹는다.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동물 만나보겠습니다. look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그래서 이제 나 듣고 싶어서 무슨 동물인지 물어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뭐다? what animal is it? it's one animal is it? it's a kangaroo okay look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여기서 look it's a polar bear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okay polar bear 만나면 도망가야되요 좀 사나운 애들이래요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알라 하나 빼고 다 맞았습니다. 성취도 매우 높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